오늘 미션이 있어요. 저희가 이 카메라를 드릴 테니 선수들의 숙소를 탈탈 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저희 선수들을 사사차 좀 잘 훼쳐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이충호 선수방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잠깐만요. 저번에 왔을 때 좀 다른데? 정리가 여기 있던 거 어디 갔어요? 과자가 막 널브러져 있었는데 아 없어요? 그럼 실례 좀 하겠습니다. 이충호 선수 다른 분들은 어디 계세요? 이거 뭐예요?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아 맨날 하는 거예요? 잠시만요. 박한규 선수 잠시만요. 아이고 땀이 좀 안 나나요 원래? 지금 나갖고 샤워만 하고 왔어요. 샤워를 했는데 5천몇 개를 했어요? 어쩐 일로 갑자기 형 이렇게 찾아주시면 어떡해요? 이거 뭐 공동하고 있는데 아이고 진짜 청소도 하고 있었는데 방이 너무 더러운데 아니 형 청소 좀 말이라도 해주죠. 이게 아니 저번에 제가 왔을 때랑 많이 다른 거 같은데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운동을 하면서거든요. 근데 저희 방에 저쪽에 형 오시면 소리가 갑자기요? 갑자기요? 아 근데 진짜 이상한 소리 너무 많이 나와요. 이거 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뭐야? 뭐야 얘? 이현석 선수 여기서 뭐 하시는 분이 있었던 거죠? 아 얘가 있었구나. 뭐죠? 이건 서프라이즈인가요? 3일 동안 여기서 이런 거예요? 어휴 침실 한번 확인해야죠. 일단 이 방은 누구 방인가요? 저랑 정수현. 아 방이 뭐예요? 여기 자기만 하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서 안 자시죠? 솔직히 말하세요. 자요? 안 자잖아요. 방이 너무 깨끗한데 이거? 너무 더러운 거 아니에요 오늘? 멀어요 여기. 원래 갑져 있는데 항상 하자. 야 이거 침대는 지금 막 누워있다가 지금 누구한테 카톡 받고 지금 나가서 바로 설정차도 한 거 같은데 원래 근데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시는 거예요? 네 저는 뭐 원래 좀 깔끔한 편이어서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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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쉬는 티가 확 나는데 진짜 이렇게 다 하는구나. 예.. 다 하죠. 이런 거 안 열어볼 줄 알았는데 진짜.. 그냥 막.. 뭘 담아요 여기에? 아 이거 스파이크하고 진짜 이거 다 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거 화장품하고 이렇게 오 이렇게 다 써주시는구나. 네 네 그렇죠. 야구공? 야구공? 양치질하면서 야구공을 잡나요? 아.. 아.. 그.. 이글사TV에서 숙소 털이 한 번 했는데 아무것도 안 걸렸어요. 어때요? 항상 저는 무난한 인생을 살아야 해요. 아.. 무난한 인생을 사신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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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 어디 가시죠 갑자기? 어디 가시죠? 어.. 괜찮네 여기 배경이 괜찮은 거 같은데 원래 이렇게 자주 나가서 나가서 명성도 좀 하고 여기서 스윙을 돌리시나요? 네.. 스윙은 강수하는 쪽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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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네.. 이런 거 나가면 안 돼요. 저 많이 운동 많이 하는 거 미야자키 캡 올해 올 때는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나요 지금? 일단 군대를 전역하고 왔으니까 네.. 엄청 단단해져거든요. 이 아내가 보호가 단단해졌죠? 이 아내가요? 네? 어디 아내? 그 아내 복근도 많이 생겨요. 네.. 이거는 뭐 독재랑만한테 보여주실 건가요? 아니요. 그렇지 않고요. 아.. 아.. 팬분들이 아주 잘.. 보고 싶어 할 거 같은데 나중에 저가 이제 일본에서 더 잘 됐을 때 아.. 내년에 많이 이름을 알리고 그 다음에 보고 계시잖아요. 아..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엔딩도 돌리고 네.. 많이 하는 거죠. 아.. 이렇게 쉬는 날인데도 복근 운동을 5초 개시하고 오늘 이렇게 방 원래 멤버들끼를 원래 원래 나가서 뭐 먹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방에만 있으세요? 그래서 끝나면 나가려고 해서 팬들을 위해 촬영했으니까 아.. 저희 밖보다 팬들을 위해 붙어져요. 컷스토리 한 번 더 있는 거 아시죠? 며칠 있어요? 언제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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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다 운호가 저절로 운호가 한국을 갔으니까 아 그러면은 같은 방으로 썼잖아요. 운호랑 그러면 불만.. 불만이나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더럽히니까. 자 운호한테 그러면 한마디 하시죠. 운호야 너가 청소를 너무 안 하고 가서 우리가 간단하게 청소를 오늘 해놨으니까 다음에는 좀 깔끔하게 보셨으면 좋겠다. 아.. 뭐.. 충호 선수는 뭐? 아시나? 운호야 숙소에서 많이 너무 많아. 조회하셨으면 좋겠어. 자 정수 선수 아 저는 친구끼리 그런 거 지우기를 뭐 서로 긴장되고 그런 거 원석 선수는 이 방에 자주 놀러 오는데 네. 이 방에서 누가 제일 청결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 잠깐만 누가 제일 잘해져요? 충호 형이 가장 아기까지 아.. 열심히 하는 거 같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형계리 형은 좀.. 좀.. 안 하시다가 거 좀 봐봐. 청소 좀 배운 거 같습니다. 청소 한 거 이렇게? 아 청소 지금 하신 거예요 혹시? 제가 다 했습니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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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죠? 장난하는 거죠. 아 장난.. 장난 아니죠? 장난 아닙니다. 아.. 청소 시키고 아까 옷장에 가주신 거 아니에요? 아..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실거면 옷장.. 옷장에서 쉬라이거든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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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후배를.. 아 아닙니다. 네. 어 네. 아 아닙니까 할뻤 하하하하 맨칠 다음에 봐요. 또 놀러 올게요.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bran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